집에서 또 잘 놀아요! 오케이! 이제부터 시작해야 돼. 나 진짜 얼굴 동료. 나 크리스마스 때 일어나는 거 같아. 이거 이거 해리포화에 나올 거 같은 느낌이야. 오마이갓! 선물은 이렇게 저희가 포장을 하게 되었고요. 이제 오등생팀이 이 선물을 풀어낼 것입니다. 저희 오등생초가 이 선물을 풀어 있자 볼 건데요. 저희도 순서를 정해서 해볼까요? 오케이! 그러면 멀리 있는 애이부터 애이부터 입을 져서! 우당탕 제가 생각보다 포장을 엄청 좀 빡빡하게 해놨네요. 이제 수령이 해볼래요? 잠시만요. 제가 해보겠습니다. 가위를 써보겠습니다. 제가 택배를 좀 많이 뜯어봐가지고. 여기 하트 있는 점에다가 붙였어. 안 됐다. 안 됐다. 이렇게만 잘 안들리지. 목표는 여기 두 개 붙이는 거야. 그래서? 무슨 색깔 좋아해? 난 노란색. 노란색? 난 파란색. 그냥 물어보는 거야? 어? 그거 알아? 와 잠시만. 눈이야. 눈, 그 다음에 입. 바로 마실게. 너 한 번밖에 안... 아니 나중에 셀카 찍지. 여기다 이거 마실게. 이거 어렸는데? 다시 한 번 하고 70으로. 아 저저저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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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에 그 투스잼으로 뭐? 이빨에다가 붙이는. 맞어. 자 그러면은 입술에다가 붙여줄게요. 뭐 아냐? 안쓰럽다. 언니가 제일 평판이 좋아. 언니 지금 별 다섯 개요. 별 네 개요. 별 네 개요? 다섯 개. 하나만 더 붙여주세요. 인중에 별은 특별히 다섯 개. 인중에 별은 특별히 다섯 개. 거의 다섯 개요. 지금 언니 완전 맛집이야. 맞지? 그거 알아? 별점 5점짜리 맛집이야. 방송이야. 여기까지 했어. 응. 이제 애니 차례야. 난 가. 나야? 나 아무것도 안 했어. 나 한숨 밖에 안 쉬었어. 나 한숨 밖에 안 쉬었어. 너는 우리 고모사님 별이잖아. 예쁘게 해줄게. 아닙니다. 예쁘죠? 레나야 한 번 카메라에 가서 자라. 엉망 징찰다. 잠깐만 레나 커피 나는데? 야 레나 너 커피 나. 어떡해. 야 레나야. 밥을 새서. 알잖아 무슨 밤새는. 야 여기 봐. 여기 진짜 다른 의미를 멋있지 않아? 엄마 뭐야? 영감님. 영감님. 나는 언니 볼에 내 이름을 새길 거야. 나도 할 거야. 안 돼. 근데. 그 게임은. 미아 언니는 많이 내 곳이야. 맞아요. 게임이에요. 스티커 붙이는 게임이잖아요. 스티커 붙이는 게임이야 이거. 아까 서령이가 그 ASMR 할 때. 저희 너는 스티커 붙이기를 할 건데요? 라고 했잖아요. 자 이제부터 시작. 언제 그렇게 됐어요? 얘는 왜 이래? 안돼. 이 파트는 뭐지? 하나색이 욕이. det. 그거 어때? 화장할 때. 코에 하이라이터 하잖아. 그걸 하는 거지. 나는 좀. 아. 이게 붙일 때는. 이쁘지 않아. 이쁘지 않아? 다. 여야만. 여야만. 소리가 안 남았는데 één. OK. 에에에에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거 열고 상자 열려갔나 나 절 감옥 해줄게 절에 될 뻔해서 손목에 쳐야돼 뭐야 이거 좀 좀 이게 박스래 아 3세기 2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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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3세기 2세기 2세기 3세기 안 끝나 그럼 안 끝나죠 언니가 야 우당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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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우당탕 나 탕이야 나 탕 아니야 탕 탕 안 차냐 그로 봤어요? 꿈꿨어 나 못 봤어 아직 60이죠? 70으로 하자 아 맞다 맞다 언니 애교해야지 아까 우리도 여기 있던 사람이 있어 저희는 미아씨를 픽하겠습니다 나한테 애교를 시킨거야? 응 아니면 그런거도 돼요 언니 윈드밀 이런거 해도 돼 그거야? 비보이분들이 하시는 그런거 아니면 애교해야 돼 벽타고 막 이런거 아니면 애교해야 돼 언니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? 안되지? 그루들이 원한다 알았어 뭘 해야 돼? 애교? 그루를 사랑해 한 번 하나 둘 셋 그루를 사랑해 안 귀여워 다시 자 하나 둘 셋 그루를 사랑해 귀여웠는데 발음이 샤냥해였는데 의미 전달이 잘 안 쓰신거 같아 그루를 사랑해 양이 인정 인정 끝났어 비벼 야 봐봐 언니네 아니에요 장면 윈어 아니 엄마가 부럽다 언니 짜아요 축하드립니다 아니에요 부러워요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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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아 미아 미아의 이름을 축하합니다 여기가 여행 생티비 스티커가 많아서 게임에서 췄어요 그래서 벌칙으로 이제 스티커를 붙인 얼굴로 셀카를 찍어가지고 그루들한테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셀카도 기대해주시고요 그루들한테 셀카를 공개하는 벌칙은 전 좋아요 미야언니의 소감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예뻐지는 얼굴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영감이에요 여러분 많이 조전해주세요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무슨 게임이었죠? 스티커 붙이기인가? 시작할 때는 분명히 대시벨 직전 게임이었는데 끝날 때는 스티커 붙이기 게임이 되어버린 이렇게 끝이 났고요 오늘 저희의 벌칙은 이 방송이 나갈 때쯤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둘 셋 베리 폴리에 금호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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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